우리 회사의 유일한 여직원 윤애 누나 나보다 두 살이나 많지만 동안이다 동아, 연전 잘하니? 운전? 나 조만간 찾을건데 그전에 연수 한번 시켜주면 안돼? 연수? 둘이서? 뭐야, 나한테 마음 있는거야? 누나, 저 완전 베스트 드라이버에요 내가 누나한테 운전이 먼저 싹 다 가르쳐드릴게요 누나, 나 원래 돈 받고 가르쳐준 사람이야 나랑 한번 잡아요 누나, 여기야, 여기 누나? 아니지 누나, 누나 별명이 뭐였더라? 할망구! 할망구! 망구, 망구, 할망구! 할망구! 지쳐주세요! 아니, 할망구! 너가 주면 할머니가 어디와요? 잠깐만요! 할망구! 할망구! 아니고, 왜? 누구야, 누구야? 누가 주면 할머니가 어디가 나와? 내가 가르쳐준 사람이야! 너의 사랑은 아니야! 왜요? 혹시 구ortunate거예요? 왜요? 너 뭐 잘못했어? 아니 아까 전에 누나 부르려고 내가 할매 할망고 그랬는데 아이 쪽팔려 뭐야 귀여워 귀엽다 귀엽다고? 내가? 좋은 뜻인가? 몰라요 아무튼 누나가 언제 나요? 내가 옆에서 봐줄게요